사실은 농구팀이 다 잡았던 경기를 막판에 어이없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무승으로 끝났거든요. 현지협 프로가 알아누웠다는 현 선수 많이 좀 속상하신가 봐요. 아직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. 거기서 오비가 나나? 속이 얇지. 그 티샷만. 그만 얘기하셔도 되는데. 그만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팀. 속상해서 속상해서. 축구부. 비킹 냈습니다마는 1차전 경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. 굿 애프터눈. 굿이에요? 좋아요? 저희는 뭐 사실 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거기서 또. 아 저거 진짜. 사실 주협이가 포트 한 6메단가요? 그거 넣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랐죠. 그때마다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도와주네요. 야 정말 병 주고 약 주고. 스포츠를 아는 선수입니다. 그래요?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면 예. 방송이 8회까지 못 갑니다 이거. 네네. 예능을 만들기 위해서. 예능을 만들기 위해서. 맏형이 좀 너그럽게 또 받아주시네요. 승질은 나죠. 승질은 나지만. 먼저 갈까요 형 형 형. 그럼 제가 enroll을 구ツ해봤습니다. 그리고 또 가요.